.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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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면 계신다고. 잠시만. 몇 진짜만 보고. 2.718282845904523536957152. 뭐 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멈췄었어. 두 번째야. 넌 혹시 못 느꼈어? 시계가 멈췄단 말씀이십니까? 물론 시계도 멈춰. 배야. 대체 이번엔 어딜 다녀오신 겁니까? 평행 세계. 아, 평행 세계요. 그곳은 수도가 서울이고 총무회 동상이 광화문에 있어. 국호는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배학계선 지금 평행 세계에 다녀오셨는데 수도가 서울인데 거기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인데. 너 지구가 둥그러 안 둥그러? 어휘를 들라 이러겠습니다. 마만님! 야, 마만님 안 돼. 한국 마만님! 야, 전해줘 이거. 일로 와!